반갑습니다. 미국 샌디문너가 버슬러주가 1000불을 예언하였습니다. 3년안에 1000불이기 때문에 현재 200불입니다. 5개 이상 상승가치가 있습니다. 인베스트데이 샌디문너가 보고 1000불을 예언하였습니다.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. 지금 분활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벨 속에 가려진 25,000불 신차 발표는 기가 메시코 착공식에 오픈한다고 합니다. 기가 메시코의 착공은 3개월 안에 한다고 합니다. 3개월 안에 대수라 주식을 분활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박 소식입니다. 그리고 인베스트데이 핵심인 원가자감 50% 면적의 40%를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듈 방식의 조립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. 이 방식을 통해 자세대 플랫폼 3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. 이 방식으로 기가 메시코에서 반값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.